안녕하세요. 이만기입니다. 오늘은 셀프 키우기 칭찬 시간을 한번 해볼게요. 2편입니다. 아마도? 아닌가? 일단은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팀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잡혔네. 나 3등이네. 꼴등은 아니기. 제 목표는 꼴등 아니기. 꼴등하면 저가 복불복하게 됩니다. 댓글에 많이 올라온 걸로 해서 방귀 뀌기, 얼굴 어떻게 하기, 뭐 하기 이런 걸 방송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로 제가 진 거를 보았으면 제가 이기만 보고 댓글로 안 해도 되지만 제가 줬으면 댓글로 올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댓글로 올려줬으면 제가 바로 복불복을 해보겠습니다. 얼레. 얼레. 아니. 이렇게 누워야지. 그렇지. 이리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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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. highlight. 오케이. 하하. 하하. 아. 아하. 아하. contributor 긴장한 모양인데요. 재결합을 아웃! 똑같은... 어휴 다행이네요. 아 그냥 지라치군요. 어? 나 그거 안 도망치냐? 어? 안 도망쳐? 어? 안 도망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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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어? 어? 잠깐만.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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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? 어? 뭐라 붙어? 아 나도 먹고 싶다고... 다 먹었냐? 벌써? 어? 아 진짜 짜증나네. 이 방송하면 나도 좀 조회했지. 네. 다! 들어! 어? 메로와? 어? 메로와? 어? 컴온 들어와? 들어와? 메로!! 컴온 들어와?! 다행히 들어왔다. 27초 후에 들어가야지. 안 되는데 안 되는데. 속어라. 안 된다. 막아야 돼. 막아야 돼. 으악! 터졌다. 망했다. 맞서주마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빨강띠 꼴등이요? 50초밖에 안 나오는데 어떡해. 아! 불꽁뽁하기 쉬워. 잡아, 친구들. 잡아라. 넌 달리기란. 콱! 콱! 어... 이거 뭐야. 아! 고풀고 하기 싫어. 진짜. 아! 막 이상한 거. 근데! 집에서 못하는 거는 못 찍고. 죄송하지만 못하는 거는 못 찍고. 못하는 거는 못 찍고. 그건 솔직히 너무 심하면. 그거를 저거 한 번 바꿀게요. 아니. 더. 딴 걸 추천한 걸로 할게요. 십사. 안 돼. 오! 빨강띠 미중? 이 상태로만 가면. 이겨요. 아! 빨강띠 꼴등 칠. 안 돼. 이거. 이거 벗고. 이거 벗고. 오케이. 잘한다. 그렇지. 잘한다. 아! 아! 좋네요. 그러면 복불공을 3, 3판을 합시다. 3, 3판. 잘하면 될 거 같아. 잘하면. 3, 3판 잘하면 될 듯 하고요. 3, 3판으로 하면 될 거 같아요. 5분씩 3번. 더. 5분씩 3번 하면 되겠네. 5, 3판. 5, 4판. 도착. 커졌다. 와. 매일. 아. 이거 맨 처음 태어나서부터. 원하는 탭이 인정한 겁니다 격 Gos5 이번엔 이번 랭킹 자 접 плохо 빨간 팀을 도우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와우 이거 그냥 두판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시간이 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오케이 빨간 팀 밀어붙여 빨간 팀 밀어붙여라 빨간 팀 밀어붙여 터지면 안 돼요 다행이다 터지면 안 되지 터지면 잠깐만요 8시 8시 잠깐만요 왜 이래 왜 이래 빨간 팀 빨간 팀 지면 안 되지 어 어 어 어 어 이거 두 번 다 지면 안 되지 1대1 무승부에다가 끊었다가 찍는 걸 할게요 내가 내가 뭐 범해주는 애 고모님이 사자분 계실때부터 역장을 두고 위치하고 싶어 하셨던 사업이에요 이렇게 오 잠깐 빨간 팀 오 다행이에요 초록 팀을 저거 다 삼켜버려야 되겠습니다 어 무서워서 안되겠어요 엄마가 좀 이상한 문자 보냈는데 아 이런 말씀하실던데 엄마 엄마 너도 엄마 자는 거야 전화하셨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셔서 엄마 엄마 정말 무슨 일 있으실 거 아니에요 mosquito 번호 아 소리 게 dua 빨리 도어 이 2분 10초 이기면 2분 10초만 있으면 이제 어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어어? 아 두 번이나 왕복하면 저 진짜 더 이상 안 하겠어요 어 안 돼 즐기 싫어 즐기 싫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번은 이겼다 오케이 빨간팀 빨간팀 이게 다 3등이고요 후 엄마 요즘 부착 분이 많으신 것 같았거든 블레스 콘서트 때문에 참 많이 웃으신 것 같았다 엄마가 우리 술을 하루에 틀지 못한 것도 아니고 개발에 대한 경험 때문에 오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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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송몸잉 엄마 말씀하신 건 처음이야 잠깐만요 저가 잠바 먹히면 이거 밸런스 오케이 오 역시 노랑팀 노랑팀 8배? 어 우리 9배? 어어 우리도 맘 맞지 않은데요? 어 이러다 우리 좀 어 다행이네 우리 천장? 노랑팀 몇 점이지? 노랑팀 8배? 언제까지 회사에 계실 겁니다 저 꼬문으로서 제약을 하려나간 겁니다 아사산로 아사산로 노랑팀 커먼 일로와 나 노랑팀 잡혀야 돼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백인 집 때문에 그치 진짜 소환할 수 있는데 그것도 회사에서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 정말 당신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두둥스럽고 다 손안치 없어 당신 때문에 내가 없던 경우로 생길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감정을 알아 코치 같은 건 뭐 없어 우파이팅 1등입니다 이거 완전 .. 수전 대박사건이구요 그럼 이런것도 먹어줘야죠 잘합니다 3 이제 엔드 퀴즈부터 만약에 댓글로 나오면 이제 솔직히 심한거를 안보내면 하겠구요 심한걸 보내면 솔직히 안할거구요 심한걸 안보내주면 복부를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보낸걸로 하겠구요 댓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럼 구독하겠구 좋아요 꼭 여러분들도 안녕